안녕하세요. 또리가라입니다. 오늘 용인에 있는 온라인 달게 두 개 먹고기는 화분이 예쁜 게 참 많네요. 2,500원 이런 거 2,500원 하고요. 이거 콩근인데요. 이런 건 2,000원 하네요. 대체로 이렇게 콩근들은 2,000원에서 2,500원 하네요. 이런 거는 2,500원 하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2,500원. 이게 콩근들은 2,500원 하는 거죠. 이런 거는 1,000원으로 넣어요. 이런 거 복다리는 없는데 이런 거는 1,000원. 이렇게 꽃이 좀 붙어서 3천만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커다란 약간 큰 건데 이것도 3천만 원하네요. 차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인까지 이렇게 별난 닭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기에 용인까지 구경 왔거든요. 이런 거는 5,000원 하네요. 여기도 5,000원 이런 거는 2,500원 이것도 괜찮네요. 이런 레몬 안주는 3,000원원이에요. 이거 이쁘네요. 이렇게 도우라분도 있네요. 이거는 4,000원원인데요. 이거는 6,000원 이거 님게 Ong 잘 갈 수 있었어요. bị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이렇게 동그스름한 것도 있네요 이것도 이쁘네 이런거 다 이쁩니다 이런 것도 이처럼 하는데요 여기는 하얀 이거는 가격이 안 써있네요 이것도 4,000원인데요 정말 이쁜 화분이 많네요 집에서 제가 화분을 만들지만 화분 만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서 쓰는 게 사실 편하고 좋긴 좋죠 이것도 이쁘게 생겼네요 이런 거는 흙이 굉장히 거칠 거칠한 게 모래 만지는 기분이거든요 이거는 흙이 풀린가봐요 이건 구호우니 눈이네요 이거는 좀 약간 큰 분인데 이렇게 검은 화장품을 칠해가지고 검은 화장품을 칠해가지고 이건 5,000원이에요 이런 거는 만원인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탑식하기 좋은 크기 이걸로 이것도 4,000원이에요 이것도 4,000원 이거는 질감이 울퉁불퉁한데 3,000원인데 괜찮네요 이런 콩분은 2,000원 이런 거 예쁘네요 이런 거 예쁘네요 제가 집에서 화분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면 문이고 다리고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답니다 이건 5,000원인데요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시리즈로 하면 이쁘겠어요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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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노란색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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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콩금도 이쁩니다 이거 2,500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것 이건 5,000원인데요 크기가 적당한 게 이쁜 것 같아요 화분이 진짜 맛있습니다. 색이 진짜 오묘하게 색을 냈네요. 이렇게 화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나 많아요. 정말 이쁜 화분 너무 많습니다. 이 화분도 7,000원 하면 됩니다. 진짜 이쁘네요. 이렇게 세트로 놓으면 이쁘겠어요. 여기는 조금 큰 사이즈가 큰 건데요. 이런 농화분도 6,000원. 이런 건 멋있네. 1,000원 오는데요. 이런 것도 상심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7,5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이렇게 매비 날아가도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멋지게. 잠시만요. 지금까지 쪼리사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